아휴! 형이 크림 깐다니 어깨에 매야 되겠다. 어우, 참, 이것도 맞아야 하지. 야, 이게... 야, 신발을 또... 야, 낮춰, 낮춰. 내가 낮출게. 이야, 이게... 빼볼게요. 방어 낀 거야? 어? 아니, 이걸 들다가 왜 갑자기 방구를 끼는데? 갑자기 힘이... 어이가 없네. 아, 이거 그냥... 갑자기 힘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왜 갑자기 힘이 들어가지? 이거 꽤 큰데요. 아, 문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뭐가 많아, 야. 복잡한데, 이거 우리식 아닌데, 이거. 들어봐. 이거 설명서 뽑아야 돼. 이거 설명서 여기... 박스만 뒤에다가. 스텝 1부터 우리가... A. B. 여기 B. CD를 사각으로 붙이는 거 아니야. 사각으로 붙어, 잡아. CD가 어딨어? 이거 아닐까? 봐봐, 높이가. 이거 아닐까? 어디가, 어디가... 창문 있는데, 내 문. 저거 같은데, 이거야. 아니, 이거야. M, M. 이거, 이거 맞을걸? 이야... C, 여기 왼쪽에.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거 D봉이잖아요. 아니, 이건 M이야. M, M이라고 써있어. 문이 있잖아, CD가. 어? 네. 저쪽, 저쪽. 성경아! 처음 한 삽이 쭉 들어가지고, 한 삽이 이렇게. 그렇지. 역시 이수근 씨가 제일 잘한다. 성경이 전혀 어색하지가 없다. 너무 여기 사람 같지 않아요, 주인? 원래 했던 사람처럼. 조립이 이게, 이게... 아유,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원래. 저거, 저거. 다른 가운데 있는 거 없어요. 그래? 네, 이것밖에 없어요. 자, 줘봐봐. 줘봐봐. 자, 이게... 자, 이 그림대로 하면. 줘봐. 여기랑 맞춰야 돼. 여기, 여기 구멍이 있잖아. 이게 없어, 뭐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 같다니까. 이제 이거, 이거 맞춰야 돼. 이게 뭘로 붙여야 되냐면. 여기야. 여기 이 라인에 맞춰야 돼. 진짜 아닐 건데. 이거 맞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왜... 어? 얘가 일로 박는 건데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 같다니까. 잠시만요, 여기. 이거 하면 어차피... 그건 M이야. 아니,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있다 맞히는 게 맞다고. 맞아, 맞아. 맞히는 거는... 맞히는 거는 거기다 맞히는 거. 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야, 맞아, 이거야. 이게 맞다고요.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여기 아래에서 슬라이더. 여기 아래. 아, 슬라이더구나. 한 마리만 봐도 이거. 아, 이게 역시 최첨단 동식서. 나라에 살아서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올라가. 어. 오, 그러네. 여기 또 구멍이 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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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너무 얇아서 안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네가. 정확해. 야, 닉, 넌 이거 해봤어. 이런 거를 독일에서도 하니? 많이 하죠. 와, 진짜? 그거 네가 많이 안 해. 위에만, 위에만 박는 건 밑에 안 박어? 아니, 너는 안 돼. 이거 맞추기 위해서.